어머, 어머, 어머. 오늘 하던 거야? 어머, 가시면 어떡해. 케빈 감독님은? 감독님도 오세요. 감독님 축하해주세요. 아니 오늘 뭐 며칠인데 벌써 해. 아니 우리가 못 보니까. 감독님, 감독님 못 가시고 얘기해. 야, 여기 누가 들어오겠냐. 오빠라도 박수 쳐요 빨리. 안경 끼고 안경 끼고. 나도 안경 줘봐대.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소리 질러. 하나, 둘, 셋. 예에이. 우와, 맛있겠다. 너무 맛있겠다. 일부러 딸기, 딸기 있는 걸로 샀습니다. 감사해요. 혹시 찌개에 그려주신다면. 용진 PD가 늘 챙기는 생일 선물. 어, 고맙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계속 가라 그랬어. 아, 괜찮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직 가요, 감독님. 아니, 나 씻어보려고. 아, 이건 버리는 건데. 끄고 이제 좀 정리하고 갈게요. 끄겠습니다. 네, 그냥 끌고 갈게요. 어? 안녕? 네, 축하해. 고마워. 두 분 같이 하나 찍어요. 응. 아, 그거 빼고? 응. 끄, 끄, 끄읍시다. 네, 끄겠습니다. 오빠, 그만 먹어, 뭐야. 아, 빨리 먹어. 봄이 롯데오가 안 왔네요. 진짜 뭐라고? 그렇군요. 다시gary 롯데오가 안 왔네요. 그래서 저에게 다영어 주세요. 저는 뭐 저에게는 더일 바쁘게를 Dop과를 보잖아요? 아멘